2012년 새롭게 떠오른다. 리얼 망구섭 수뇌모쇼 7번가의 기적. 대한민국 명품 배우 장동건. 그를 사랑하게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. 2주 동안의 기다림은 끝난다. 그를 향한 뜨겁고 더 발칙한 마지막 기다림. 과연 그는 7번가의 기적을 내려줄 것인가. 5월 26일 토요일 밤 11시 7번가의 기적이 열립니다. 5월 26일 토요일 밤 11시 7번가의 기적.